한화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삼성 라이온즈가 원정 경기에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소울 KBO 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맞대결에서 삼성은 오선진과 강민호의 홈런에 힘입어 6대2로 역전승을 거두며 2연승과 함께 위닝 시리즈를 가져왔습니다. 수아레즈의 호투와 불펜의 힘으로 전날 승리를 챙겼던 삼성은 주말 3연전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시즌 3승을 달성한 선발 허윤동과 우규민, 이승연, 김윤수, 오승환이 등판한 불펜의 힘으로 시즌 34번째 승리와 함께 5위 KT를 한 게임 차로 추격했습니다. 위닝 시리즈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한 삼성은 내일부터 한 계단 위에 있는 KT를 상대로 5위 탈환에 도전합니다.